아 예쁘다 그죠? 아 그 애기 아빠가 아주머니들이래요. 과일이랑 양곰탕도 엄청 많이 사왔어요. 정말? 아 왜 꽃이야? 애기 아빠가 나 줬대. 주유진이 또 왔었어? 아이 집에는 안 들어오고 꽃이랑 음식이랑 밖에 두고 갔어. 이제 우리 나가면 맘 편하게 드나들려고 그래. 부동산에서 당장 들어갈 집 알아봐 준다니까. 야 여의주 난 이사가기 싫어. 야 봐라 싫으시다잖아. 싫어도 가야 돼 엄마. 내 말 들어. 싫은데. 싫으면 나 혼자 갈 거니까 엄마 맘대로 해. 알았어? 울지마. 쟤 진짜 왜 저래? 야 너 좀 일어나봐. 나 잘 거야. 거기서 일확산 왔어. 우리 집에 누가 쳐들어오는데? 누가 뭘 어쨌다고 이러는데? 아 진짜 답답해 죽겠으니까 빨리 말해라. 아 참 정말. 여기서 나가면 안 쳐들어오고? 야 군인이 적군 무섭다고 도망가냐? 아 나가서 적군을 잡아 죽여야 할 거 아니야. 네가 왜 도망가냐고. 백수가 특전사한테 뭘 가르쳐. 말만 특전사지 쫄보지제. 그렇게 입 다물고 있을 시간에 공격을 해 어? 공격이 최선의 방어 몰라? 에이 진짜. 야 백수! 불 끄고 가! 공격이 최선을 방한 거 누가 모르냐? 아군이 너무 열세니까 문제지. 뭐? 백수? 저 자식이. 내가 아주 전투적으로 재취업 성공하고 만다. 나, 들음. 아! 이거 당연히 안녕히 계십니까? находится! 말하자 chased 아니잖아요. isés, 그렇게 생각하셨으며LIE 많이 데려줘 su 경우를 인정하며 하고 demonstrate。 뭐 그런지, Ос. iset 올라가hat 이 allá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